포도는 벌써 이제 포도를 놓기고 있습니다. 이게 접목이 우리나라에 접하는게 아주 관선하거든요. 요건 3cm 칼은 3cm 내려가서 스톱이 되요. 그러니까 요게 칼날이잖아요. 칼날은 우리가 시안을 갖고 있어서 구멍을 다 뚫어버렸어요. 구멍이 뚫렸죠. 그러면 이게 아주 작아보여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수제입니까? 시중에 나오는 겁니까? 직접 개발하신거에요? 1500만원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칼은 하루에 2000개를 붙여도 3번만 문지르면 돼요. 칼을 3번만 문지르면 칼을 우리가 갈아서 팔지 못해요. 하루 몇달 동안 익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파는거죠. 그럼 요거 전문 우리나라에서 접사 들어가는게 4cm에요. 4cm 칼이에요. 4cm 가서 내려가서 서면 돼요. 스톱판. 여기 스톱판 되니까 내려버렸어요. 누구나 쉽게 하는거죠. 저희 접사들은 일을 별로 안시켜요. 왜? 그거는 외국인 근로자들 시켜서 쪼개요. 접사들은 껍질 벌리고 있는 것밖에 안해요. 접사들은 처음에 개발할때 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접수집 내년에는. 가시계도 들고 오지 마고 칼하고 가위하고 안들고 오면 일이 수울지 않느냐 접사들 보고. 칼도 들고 오지 마고 가위도 들고 오지 마라. 케이포만 가면 비닐 케이포만 가면 되겠네. 예 그래서 그 동작의 일부분을 개발해 줬구만. 개발해 줄테니까 당신들은 일을 제일 잘 깨라. 그래 내가 인금이 적게 들거잖아. 당신들은 일을 많이 시키면 내가 손해다. 우리 조사들은 힘이 안들어요. 이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어요. 삐지나고. 그런데 힘이 드는 건 아주 쉬워요. 접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니까. 깍질 안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번 자르면 끝이에요. 이렇게만 자르면 되는 일을. 이 뒷면을 3cm까지 자를 수 있어요. 그 뒷면을 잘라가지고 칼을 누르면. 이게 다르냐 하면. 이 칼을 내려가다가 그 이건 지금 갈린 칼이 아니에요. 칼을 안 갈아 놨다는 거죠. 이게 옛날 칼이 2.7cm 맞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수제예요. 이게 그 어디에 있냐면. 독일에서 나오는 하이스강. 하이스강 그게 58의 갱도가 나와요. 지금 저희 집 칼은 60이까지 갱도가 올려놨어요. 하이스강보다도 갱도를 한 0.4 정도 더 올려놨어요. 4 정도. 그래서 이 칼들은 우리가 이렇게 내리면 이 정도 가서 자기 각이 써요. 그러면 이거는 꽂으면 여기에서 딱 맞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 면이. 아주 동작이 간단해요. 근데 이제 대목이 굵거나 이러면. 한쪽만 맞추면 돼요. 네? 한쪽만 맞추면 돼요. 한쪽만 맞추면 돼요. 접목은. 접목은 양쪽에 맞추지 않아요. 한쪽만 맞추면 되고. 그리고 이게 접이 우리는 안접이나 바깥접이냐 하면. 이게 빈 면이 영향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내려갈때면 껍질을 내려가요. 그러면 보통은 반대로 붙이고 있죠. 그럼 성장이 덜해요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거꾸로 붙여요. 뒷접을 붙여요. 뒷접. 많이 삐긴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한쪽만 삐는 거예요 그런거? 양쪽에 안 삐고? 이거는 껍질만 까주는거지. 이쪽에 반대쪽으로. 그렇죠. 잘 깔을까요? 네. 껍질만 까주고 이렇게 쓰는거죠. 잠깐. 내려가는 영양소. 아. 껍질은 내려가고. 목질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다 커요. 저희 집에 먹으면 눈도 한 개밖에 안 써요. 두 개도 괜찮게 안 써요. 두 개 쓰면 이게 감는 인건비가 더 들어요. 감는데 인건비가 더 든다고. 이 기밀가 그리고 이게 반대편을 해놓으면 아래 위에 두 개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유선형을 만들면 한 번씩밖에 튀어나오는게 없게 돼. 이쪽으로. 그래서 빠지고. 그래서 정목은 이렇게 칼하고 가위하고 다 개발해가지고. 이 대체력은요. 이 플라스틱까지 다 개발해 놨죠. 감은 대표님. 이게 좀 깊이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저기 뭐야 짝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안 깐게 없어요. 대목 자르는 날짜에 밖에. 접목은 왜 되고 안되냐고 결정하냐면 대목 자르는 날짜. 접이 되고 안되고. 그럼 여기 땅에서 얼어놓는 게 아니라 그 차이. 그러면. 흙을 덮어낸 달이는 땅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흙을 좀 덮어놔면 싹 잘라 내배를 보고 덮어놔면 돼. 대목을 덮어놔라. 흙으로. 흙으로 좀 덮어놔면 돼. 위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접으실 때. 그렇죠. 위에 외측이 싹 잘라버리고. 싹 잘라버리고. 자꾸만한 양이 해놓고 덮어놔면 돼. 흙으로 덮어놔라. 싹 잘라버려도 괜찮아요. 자꾸만 다른 양이 해놓고. 가을에 잘라도 괜찮아요. 가을에 싹 잘라버리고 짝 잘라버리고 쫙 하면 덮어놔면 내년에 까면 되잖아요. 아예 지상부에서 한 5cm나장에 놓고 싹 잘라버리고. 그럼 딱 덮어놔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내년 봄에 접붙이면 접 잘 돼요. 근데 봄에 잎이 나고 난 다음에 자르면 접이 안돼요. 왜 그러냐. 목질부에서 영양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액이. 수액이 이동할 때는 체관이 열렸거든요. 안 나오네요. 체관부가. 체관부가 열려있어요. 체관부가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냐. 물이 올라오는 거죠. 나무 살점을 만들 때 접이 되는 거지. 껍질에서 살점이 만들어도 접이 되는 거지. 안에서 잎이 나면 수액이 이동해요. 그럼 물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접이 안돼요. 그래서 접목은 눈이 부풀기 전에 봄비가 오기 전에 잘라놨어요. 그게 대개 몇 월달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죠. 눈이 부풀기 전에. 눈이 부풀기 전에 비가 많았다고 하면 그지 잘라야 돼요. 봄비가 흠뻑 온다고 그러면 물이 돌아버리니까. 잎이 없어도 물이 회전하거든요. 그 2월달 정도 물이 오르기 전에 2월달 정도는 잘라놨어요. 근데 나무를 즐기고 있으니까 2월달에 자르면 늦고 가을에 여기에서는 잘라가지고. 가을에? 가을에 따라 흙을 퍽 덮어놨어요. 유마코팅이 지나면 다 필요없어요. 단풍 들이기 하고 가을에 며목으로 단풍을 쫙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덮어야 돼요. 낙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단풍을 들여야 된다. 그 며목을 키우려고 그러면 이 식값이 1.5대를 위해야돼요. 이 식량을. 수분 35에서 45%를 위하고 이렇게 돼요. 수분 35에서 45%를 위하여 215를 1.5를 위해야만 며목이 잡혀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 들이고 그 정목은 가을에 어째도 깔 거니까 지상부에서 한 5cm면항이 놨고 5cm면항이라고 싹 다 잘라버리고 깨끗이 싹 잘라버리고 내년에 일어난다고 반드시 잘라놔요. 가시력이 없도록. 이 가시력이 남아있으면 내년에 그게 딱딱 굳어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봄에 흙을 좀 약간 더 파내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 빗자루 좀 썰어가지고 여기에 흙 묻은 거. 자른 자리에 흙이 묻어있어 주겠죠. 자른 자리에. 대가리 여기 자른 자리에 있잖아요. 흙이 묻어있으면 칼에 상치가 입으니까. 흙을 썰어버리라. 그리고 접목은 이제 눈이 부풀 때 접목이에요. 피어버리면 회전하고 있어요. 그 피기 전에 눈이 피기 전에 상처를 내놔야 자기 스스로 취해요. 그죠? 그런데 물이 돌아버리면 상처가 아니고 숙약이냐고. 그 물이 이동하는 거고.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묘목이 여기에 있는 목질부에서 나오는 껍질에서 나오는 영양을 먹고 살이 차서 자라야 되는데 몸통에서 물이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물이 물을 갖다가 이 접수에 접수에 물이 올라오면 수분이 올라오면 얘는 눈이 나와요. 수분이 올라오면 안돼요. 여기에서 살점이 돋아나요 대목에서. 대목에서 살점이 돋아나오고 접수에서 살점이 돋아나와요. 그 접이 되는거죠. 그래서 접목은 잘못하면 반대동작 돼요. 대목을 잘라놓고 며칠 기다렸다가 요 나무가 지상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접을 해요. 그래서 지상구가 있다 생각하면 접을 하면 물이 올라오겠죠. 아무리 겨울이라도 똑같아요. 겨울에 바로 자르고 접을 붙이면 여기 안맥해져요. 아무리 못 졌어요. 그래서 가을에 잘라놓으면 제일 좋죠. 가을에 잘라서 짧게 잘라서 흙을 덮어놨다가 봄에 다시 흙을 덮어내고 여기 흙무덩은 살짝 썰어버리고 뭐 바람을 부르거든요. 썰어버리고 쪼개고 접을 붙이면. 접을 붙일 때는 칼은 동작에 두번 당겨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 이 칼들이 보면 3편지를 조금만 까도 이게 될거에요. 조금만 까도 내려가요. 칼이. 칼이 잘 뜨는데. 내려가요. 칼이. 이게 내려도 내려간다는거에요. 칼이 이렇게 껍질로. 3cm 내려갈거니까. 3cm. 그런데 이게 그 4cm 칼은 이게 많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게 더 까야 돼요. 더 까고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려갈 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두께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접목도들이 3mm 정도 되는데 이건 1.5mm로서 아주 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하이스 나라, 톱나라에 우리가 만들어선 건 1.25T이거든요. 그럼 이건 해창거든요. 이건 1.5 되면 해창거든요. 일체형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일반 하이스강에서 하이스강을 공부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셀을 깎을 수 있는 공작도구를 만들 수 있는 하이스강, SK5라 하는 그게 나는 하이스강을 만들 수 있는 톱나라 같은 제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경도를, 멸처리를 58 하이스강을 우리는 60일까지 경도로 올려요. 깨질 정도로 올려요. 그래 놓으면 칼 갈 때 얼마 안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 칼은 동작에 줄여야 된다. 칼을 쓸 때는 칼을 얼마나 잘 갈리나 보려면 우리 그 프레틱스, 일회용 숟가락, 프레틱스 숟가락 여기에다가 딱 당기보면 알 수 있어요. 칼이 갈리는지 안 갈리죠. 이게 깍깍 물면 안돼요. 약간 물든 말든 한 정도. 너무 밀리면 약하게 눌고 이걸 딱 당기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칼 가는 거는 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숫돌. 숫돌? 네. 줄로 하는 게 아니라? 숫돌. 숫돌. 이건 한 몇 시간 갈아야 돼요? 그 우리가 그 저 그 일식집의 주방장들이 이런 그 셰퍼들은 자기 칼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칼을 하루정도 갈 거예요. 한번 넘기고 이 칼을 만들 때 제일 앞날은 절단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열이 열체가 약간 들어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약간 조금 우리가 머리 두께만큼 갈아가 내버려요. 그 안에 날을 세우고 써요. 그러면 안 정리해요. 그 사람들은 제일 끝날은 안 써요. 갈아가지고 버려요. 넘겨요. 칼을 너무 많이 가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그 이빨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칼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저희가 칼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도 이 칼들은 조금 비싸죠. 최하 15만 원씩 18만 원까지 하니까. 이 칼이 이 칼 한 자루가 전에 15만 원씩 팔았거든요. 6년 전에 개발해서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칼이네. 네. 적도 칼이. 네. 그래서 이걸 개발한다고 한 달 이상 또 고생했죠. 공장에 가면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또 잘못 만들어버리면 다 만들어 버리고 다 만들어 버려요. 완성됐다 그러면 전 다 버려요. 만족을 못하니까 싹 다 버려요. 칼을 다 만들고 나면 응 알았다고 싹 버려요. 네. 그러면 지금 수제 적도 칼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는 능력 차이는? 더 빠르게. 지금 이 칼은 이 칼은 손에서 내려오는 것만 박아놨지 땡기는 힘이 약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아로 잡아놨죠. 자루를. 땡기는 힘이 강해요. 땡기는 힘이. 살 잡고 있어도 마음대로 땡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칼은 힘을 주고 잡고 있지 않으면 칼이 빠져나가 버려요. 땡기는. 근데 이 칼은 작게 잡아도 안 빠져나가야 절대. 그리고 누르는 동작 속에 우리는 브레이크 동작을 같이 쓰거든요. 깊이를 갖다가 조절한다고 힘을 갖다가 내려가는 힘을 딱 잡고 있다. 천천히 이래 가거든요. 우리는 그냥 슬쩍 누르는게 3분의 힘 밖에 힘이 안들어요. 그래서. 능률도 능률도 훨씬 빠르겠는데. 총을 갖다가. 요게 두개가 칼이 똑같다만해. 3cm, 4cm 차이밖에 없지. 대표님은 그 뭐야. 구원하는게 3cm짜리에요? 4cm짜리. 저희는 3cm짜리 쓰고 건물로 쳐가지고. 건물망 디귿짜로 써가지고. 묘목을 다시 한번 바람을 잡아버려요. 디귿짜로 철근을 만들어가지고. 고추만 건물로 쳐버려요. 지금 건물로 쳐가지고. 집에 묘목 접사들이 우리 그 직원들이 다 해. 건물로 쳐가지고. 태풍에 넘어지면 다 잡아 놨어요. 건물망. 근데 3cm 칼이 효율이 빠르겠죠. 전라도 쪽이나 경상이나 옥철 쪽에서는. 4cm를 내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사들이 4cm 내리는게 별로 없어요. 요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4cm 되어있으니까. 내리고 난 다음에 칼은 4cm 끝이 내려갔는데. 접수가 약간 굵으니까. 4cm까지 안 들어가겠죠. 한 2, 3mm 안 들어가서 3.7mm 들어가겠죠. 요거 정확하겠죠. 근데 누구든지 그 이렇게 내리도 안정감이 있죠. 위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그리고 칼이 전체 크기가 거의 안 커요. 아주 작은 듯 하면서 강하게 만들어놨죠. 힘은. 초보자들도 하기가 수월하게. 접사들 안오면 용역불러 접으죠. 니는 자르고 니는 쪼개고 니는 가말 끝. 접사들이 한 애는 안오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베트남 애는 딱 굴러가지고. 아침에 교육식이에요. 뭐 한시간 교육식이면 되죠. 니는 잘라. 그럼 그늘에서 요거는 자르고 있어요. 접수만. 촛대면 우리가 요건만 하거든요. 촛놈의 온다는. 110에서 120을 하면 돼요. 딱 찍으면 됩니다. 송진 30% 돼지 고기 불판이 되고 보면 전기 오랫게. 예. 거기다가 촛놈을 녹이서. 30% 송진을 해서. 각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제껴서. 한쪽을 낮게 해서 거기다 맞춰. 그래가든지 아니면 도를 하나 놓든지. 온도계. 온도계를 딱 설치해가지고. 온도계를 맞춰놨고. 그 온도계 자동으로 떠있었잖아요. 온도계. 우리 지금 집에서 파는 온도계가 큰 거잖아요. 그걸 딱 걸어가지고. 촛놈의 온도는. 촛놈의 온도는. 110에서 120을 하면 제일 잘 묻어야 됐고. 110에서 120. 그래서. 접목을 할 때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목을 가을에 잘라가지고. 대목을 잘라서. 허글덩이기라. 그러면. 일차적으로. 접목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럼. 교무에 안 잘랐기 때문에. 봄에. 일반 노지에 있는 나무들이. 눈이 부풀때. 눈이 부풀때. 접을 삭힙니다. 그죠. 접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 노지 나무들이. 잎이 나올 때. 그때는. 고래물을 흠뻑 주어가지고. 빨리 키워놔. 근데 이거는. 상처 장애가 없다. 왜냐면. 가을에 잘라가지고. 아무리 되었기 때문에. 몸이 부풀지. 이렇게 않겠네. 물이 이래 이동 안하고. 이건 이렇게 부풀다. 살점을 부풀다. 그럼 접이 잘 되죠. 그래서. 이 피부가. 겨울에. 동에. 탈수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수제 칼로 하는. 그. 플러스하고. 지금 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했을 때. 네. 아무거나 삐져도 똑같아요. 작업 효율에는. 잎이 적게 될 뿐이지. 아무거나 삐져도 똑같아요. 정목을 대고 안 대고는. 뭐가 결정하냐면. 대목을. 언제 잘라느냐. 겨울 동안. 어떻게 관리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리 옆에 깎는 칼이나. 보호 칼이나. 까지가. 과도는 아무리 부풀지 똑같아요. 근데. 접수를 갖다가. 반드시 삐져라. 하는. 이것 다 꽝이에요. 우리 집에는 삐져면. 한쪽 수요. 가격 잘라. 굳이 많아. 제주도에 가도. 일본. 접사들이. 삐지는 사람이 있고. 짜는 사람이 있어요. 접률은 똑같아요. 전부 다 삐떼요. 여기 접사. 아줌마저는 보니까. 실 때문에 한다고. 힌맞은. 뒤. 뒤. 그거 자르면. 접사들. 일반인금비보다. 일반인금비가 싸거든요. 일반인 사람. 눈 밟는 사람. 잘라라 그러면. 인금비 얼마 안 들어요. 그럼 가위가 그거는. 네. 요것도 만들어요. 팔아요. 그 가위도. 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위를 또 개발해서 팔아요. 그럼 일반 천지 가위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 빗맨. 접은. 아주 쉽게. 다 오픈해 놔야죠. 그러니까.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묘목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는. 쉬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묘목을 만들어서. 단가미들. 뜰가미들. 사과는. 뭐. 사과는. 게으러. 케들어가지만. 물론. 여기서. 대봉시. 고종시. 어. 그. 간누리. 품종을 만들었다면. 판매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무조건. 태가 들르는게 원칙이다. 단. 핫지를 들어가. 분을 뜨라. 비닐을 싸가지고. 그리고. 어. 삽이 필요하면. 우리집에 삽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너무. 캐럿한. 그. 아하. 네. 너무. 그. 그. 삽을 많이 개발해놨어요. 삽으로가 개발해. 이 삽은 또 어떻게 개발했냐면. 이 삽이. 삽갈이. 에. 요렇게 되어있잖아요. 요것이. 발이 닿으면 우리가 밟을 수가 없죠. 날개를 여기 딱 달아가지고. 더 밟아버려요. 날개를 달아 더 밟아버려요. 그러면. 어. 여기서. 요것만큼 흙이 더 들어가면. 뿌리가 잘라요. 감남비불이 그 그리 깊이 없어요. 요게 한. 20년지 밖에 깊이 없거든요. 요불. 요. 뿌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너무 못해. 못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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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도 똑같아요. 요. 요. 대표님은 그. 포크레인으로 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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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삽으로 캔 인정배 쫓는다. 그래서 트렉터로 캐 버릴라고. 분해할 수 있는거에요. 트렉터로 캐 버리면 분해당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툭툭 잘라가지고 봉지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은 가져다니가 깨지는데 거물망에 심은 묘목은 거물망이 땅에 심으면 이 분이 잘 안 깨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국 유통을 하겠다는 거에요 앞으로 단과 묘목을 생산해서 내 집에는 전국 유통을 해도 규격하겠다 규격하 규격하 안된 거는 시장성이 떨어지지 그럼 묘목 심는 방법하고 다 모든 걸 개발해 오픈하겠죠 그래서 종로시장은 우리나라에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보지 말고 종로를 사업을 하면 전국 규모를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묘목이 안 팔릴 때는 흙을 팔아볼 때 없어요 서울시장에 제대로 못 팔아먹어요 서울의 상인들이 묘목을 팔 때 이거는 흙이 달려야죠 달려있으니까 안 죽는다고 파는 거 하고 틀어가지고 파는 거 하고 두 개는 상품과 같이 가 밭이 있을 때는 똑같아요 캠에서 잘 내리겠죠 그래서 분을 떠라 그 분을 뜨는데 이 나무의 뿌리는 언제 만드느냐 이 시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뿌리를 만드는 거는 유기물이 좀 들어가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유박을 좀 뿌리죠 유박을 뿌려주고 갈리위에 흙을 덮어주면 우리가 많이 빠져난다 그렇게 유박을 주는 시기가 봄이냐 여름이냐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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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그래서 감도 지금 우리가 영동에 사는 감도 앞으로는 묘목을 생산해서 신는 프로그램까지 내가 서비스로 해야 묘목을 팔린다 묘목 딸랑 주고 죽은 사람이 따지는 그 시대는 이미 아니다 왜 내가 살리고 주면 될 일을 묘목 팔아가지고 숨이 안나는 묘목을 팔으면 별거냐면 날씨가 가물고 안가면 더 다 문제고 젖으면 묘목을 캐나오면 한 놈도 눈 안다는 게 없어요 다 눈이 나요 일반 가수원보다 눈이 더 잘 나요 왜 가을에 단풍을 데리고 유박 폭행해놨기 때문에 눈이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죠 그 겨울에 그 그 종로 큰 대상이 와가지고 어 4월달인가 우리 집에 와서 묘목 문을 갖다가 그 전쟁간을 잘라보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겨울에 저 대구 경산에서 유통되는 감나무가 피부가 깨끗한 게 없어요 삐리빌리빌리빌리 말라가지고 가을에 캐들어가 아마 여기 묻어놨다가 저기 묻어놨다가 엎어지고 이런 건데 저희 옆에 있는 묘목은 봄에 딱 떠와가지고 봄에 어떻게 단과 묘목을 떠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얼어 죽어버리기 아는 항목은 가을에 단풍들이기 겨울이 음악 코팅 그래서 점목법하고 다 세팅이기 앞으로는 사업을 키우고 안 키우고 요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단과 묘목도 이제는 가격이 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여기 여기 마치고 이제 가봐도 안 됐습니까 네 아무것도 한강도 또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 그 그 그 그 그 그